춘계 전국 군시럽 야구쟁터전이 경향신문사 주체로 5월 17일부터 3일간 용산 육군구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최종 경기일인 5월 19일에는 선전을 거쳐온 육군과 전통을 자랑하는 조군의 대전으로 시정 엑사이드한 게임을 전개해서 관중들을 열방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스코어 14 대 4로서 육군팀이 크게 이겼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